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자막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흘러가게 하는 방법 즉 크롤. 크롤링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것을 강제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요사에 최신 업데이트된 키네마스터가 맞지 않아서 새로 올려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제가 올립니다. 자 여기서 먼저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다음에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터치해요. 텍스트를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저는 붙여넣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글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롤링하는 방법. 이렇게 이런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크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을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롤링하는 방법은 글자의 양쪽 가장자리에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깜빡깜빡 하는거 글자 사이에는 딱 관객이 없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 자판기를 터치합니다. 자판기를 터치해서 이 부분 있죠. 여기도 빈 공간을 만들고 제일 앞에 여기도 빈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터치하면은 뒤로 빠집니다. 자 여기서 빈 공간을 만들 중에서는 이 스페이스바 를 누릅니다. 이렇게 관객을 한 5개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글자가 제일 앞쪽에도 터치해 가지고 한 5개 정도 이렇게 말아집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양쪽에 이 글자의 양쪽에 여기도 빈 공간이 생기고 여기 빈 공간이 생겼죠. 이렇게 딱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단에 이 타임라인에서 자 여기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이 글자, 이거 글자죠. 아래에 이 글자 자막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해 터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플레이 헤드 있죠. 플레이 헤드가 이겁니다. 이 위에서 아래에 있는 선 있죠. 이것이 플레이 헤드를 제일 앞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콘을 누릅니다. 이 아이콘이 뭐냐면 애니메이션 아이콘입니다. 이걸 툭툭하면 저 위에 보면 애니메이션이 어떻죠.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글자를 처음 시작점에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갖다 놔요. 여기 이렇게 갖다 놓는다니 글자가 안 보이게 이렇게 갖다 놓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플레이 헤드를 이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이 글자의 끝부분에 이 부분에 이 부분이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갖다 놓고서는 다음에 화면에 가서 이 글자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글자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그 다음에 저장을 누릅니다. 이게 저장 아이콘이죠. 이걸 툭툭합니다. 그럼 플레이 시켜 볼게요. 이것을 플레이 헤드를 앞쪽에 두고 플레이 헤드를 앞쪽에 두고 플레이를 툭툭합니다. 플레이를 툭툭합니다. 툭툭하면은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다시 보세요. 문제점이 뭔지 보세요. 글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롤링. 이와 같이 기어가는 것을 크롤이라고 합니다. 크롤링입니다. 문제점이 너무 빨리 가죠. 너무 빨리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크롤이 길이를 늘려줍니다. 늘려주는 방법은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이걸 터치로 이렇게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양쪽에 노란 공간이 생깁니다. 이 노란 공간을 누르고서 그 부분을 누르고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럼 길게 늘어나죠. 이렇게. 이렇게 길게 늘리면은 천천히 가겠죠. 자, 이게 다시 플레이 합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 하니까 글자가 천천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길게 하면은 길수록 천천히 이동합니다, 글자가. 그 다음에 클립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이동합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게 하는 방법 즉 크롤링, 크롤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